저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에서는 저 사람의 언행이 일관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어떤 식으로 세계를 보면 저런 식 언행을 하게 될까? 이해해 보세요. 일단 평가하지 말고 이해부터 해보시고 나면요. 평가가 자동으로 돼요. 아, 저 사람이 심각한 걸 놓치고 있구나. 그래서 저렇게 욕먹는구나. 판단은 다음에 하자고요. 먼저 이해부터 해보셔야 그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낼지,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자명한 답이 저절로 떠오릅니다.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떠오르는 거예요. 이해를 안 해버리니까 쓰레기야, 저 사람.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. 그러지 마세요. 또 어떤 분을 여러분, 어리석은 판단하는 분들 볼 때도요. 여러분, 꼭 무슨 범죄자 아니라도 주변에 보면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있죠.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 자기 탓이에요. 꼭 엉뚱한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아요. 그럼 여러분이 볼 때, 여러분은 양심분석도 알고 살만하다는 이유로 아, 이거 몰라 하고 양심하면 될 걸 왜 저렇게 살까? 참 어리석군. 이러지 마시고, 여러분이 좀 전에 그랬었잖아요. 얼마 전에 그렇게 사셨잖아요. 개구리, 꼭 골챙이, 좀 모릅니다. 어우, 깎아 봬라. 여러분도 깎아 봬어요, 사실은. 이 돌을 알기 전에는. 그러니까, 아, 저게 또 내 모습이다. 알고 도와줄 줄 알아야죠. 그렇죠? 그래야 또 보살들도 내 모습이다고 여러분 잘 도와줍니다. 서로 이렇게 협업하면 될 일을 계속 나부터 끊고 시작하면 여러분도 누군가가 끊으실 거예요. 당연한 인과 아닙니까? 인과 무서운 줄 알면 나부터 내 영양껏 조금씩 남을 이해해 주자.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게. 저 사람 참 답답하다. 그 사람 입장은 또 오직 답답할 거예요. 그 사람도 답이 있으면 다르게 했겠죠. 답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. 우리 기준으로.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?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일 수 있어요. 답이 안 보여서. 그럼 같이 좀 고민해서 답을 찾아주면 안 될까요? 이런 노력을 하고도 안 된다면 우리도 또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지만 그럴 때도 지적보다는 안타깝지만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.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? 그러니까 매사에 내 마음을 양심에 맞게 쓸 것만 고민하셔야지 남비판에 열 올리면요. 답이 안 나옵니다. 우리가 남비판이라면 절대 뒤지지 않은 민족이에요. 여러분 하루 종일 대부분 누군가 씹고 계시죠? 이 정도 씹었으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납니다. 실제로는. 그렇죠? 안 일어나요. 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씹기만 해서는 안 된다. 나부터 그 씹는 마음부터 들여다보면서 나도 알량한 정의감으로 씹은 건데 너는 정당하냐? 너는 그 자리감 안 할 것 같냐? 권력 그 완장 찼다고 저런 쓰레기 짓을 하다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 완장 채워놓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여러분 분명히 인간은요. 완장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완장 하나 채워주면요. 눈빛부터 바뀝니다. 이게 사람이에요. 여러분 친한 분들이 조금 성공하니까 연락 안 되는 분들 많죠? 달라져요. 왜? 이제 나는 노는 물을 바꾸겠다. 너는 이제 불인물에 분류된 거죠, 내가. 그럼 이제 더 좋은 물로 갑니다. 이렇게 사람이 성공하고 싶은 욕구도 있죠. 인정받고 싶죠. 애고는 그러거든요. 애고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남한테 대단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뻘짓들이 어마어마합니다. 애고는. 평생을. 사실은 허망하죠. 솔직히 인정받으면 뭐 하겠어요. 그런데 애고는 그게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. 하고 싶고. 그래서 수많은 짓들을 하는데 보살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. 저는 완벽히 그러지 맙시다곤 안 해요. 왜? 우리도 저부터 다 애고 덩어리거든요. 그런데 양심의 힘, 참나의 힘,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요. 나아질 수 있습니다. 나아질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